안녕하세요 시윤다영입니다 단품들 신상품들도 먼저 소개시켜 드리구요 그 다음에 뒤에 또 특가 세트도 몇 개 소개시켜 드릴께요 당임금 철하에요 당임금 철하 그거가 22,3정도 되는 당임금 철하 러우금 14,000원 쌍두에요 그 다음에 철여금 철여금 3도 4도 뭐 그정도 입니다 철여금 3만원입니다 파키피덤 4만원입니다 자 요게 진짜 새로 들어온 신상인데요 펄본베르크금 이에요 펄본베르크금 와 이거 색상 정말 죽입니다 펄본베르크금 이게 원래 두당 얼마 한다고 그랬죠? 2당 3만원 정도 하는 아이인데 6개? 1 2 3 4 6 한 6두 정도 돼요 더 되는 요 아이는 더 되네요 진짜 3 4 더 7두 도 있는데 기존으로 6두로 하랍니다 원래 이게 검색해보시면 한 부당 3만원에 지금 벌이 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9만원이라도 이 아이는 비싼게 아닌 거에요 6두를 기본으로 갑니다 22 정도 되고요 펄본베르크금 입니다 와 색감 정말 좋겠죠 색감 깡패입니다 색감 깡패 너무 이쁩니다 그죠? 펄본베르크금 9만원입니다 여러분 슈퍼클론 군생 보셨습니까? 그것도 4두 군생입니다 4두 군생 이 아이가 한 20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조금 작은데 더 굳혀진 아이 같아요 13, 14 정도 되는데 9만원입니다 슈퍼클론 한 번 군생이겠죠? 슈퍼클론생 9만원입니다 4두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홍곡작 철화에요 아 홍공작 철화도 저는 처음 봅니다 홍공작 철화에요 35,000원입니다 35,000원 꽤 대품 사이즈에요 24 정도 되고요 아이는 철화끼가 더 그래도 25 정도 되는 홍공작 철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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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홍공작 철화가 35,000원 35,000원입니다 노다군생인데 엄청 엄청 큽니다 중품 정도 되는 노다군생이에요 14 정도 되는 노다군생 6,000원입니다 6,000원 리치아이금 만원입니다 리치아이금 만원입니다 리치아이금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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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아이들도 있어요 12,000원 금방 빨개질거에요 로즈윙 인데 사이즈는 작아요 근데 마디바처럼 마디바랑 비슷하게 생겨난 신상품입니다 로즈윙입니다 7,000원입니다 슈퍼오션 아주 빨갛죠 사이즈는 4cm에서 조금 오르락내리락해요 4.5도 되는 아일도 있고 슈퍼오션 만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3도 2도 3도 2도 1도도 있어요 2만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먼지철학 15,000원입니다 먼지철학 12 정도 되는 먼지철학 15,000원이고요 라오이 얼마에요 사장님? 라오이 1만원 1만원이요? 엄청 큰데 사이즈가 12,000원 라오이 1만원입니다 얘는 먼디스페셜 새로 들어오는 아이네요 먼디스페셜 2만원입니다 와 색감 죽이죠 먼디스페셜 20,000원입니다 먼디스페셜 큰아이들도 있어요 먼디스페셜 20,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꽃별 꽃별 꽃별이요? 몇개 없어 어? 그러네 어 가격 너무 싼데 4,000원이에요? 응 꽃별 몇개 없답니다 꽃별은 다크누브라 금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8,000원 다크누브라 금도 몇개 없습니다 8,000원입니다 이거 뭔데 비밀품이야? 진리안금은 2만원씩입니다 꽃모양이 너무 예뻐요 진리안금 세툴루사 너무 진짜 크다 만원입니다 이거 다 꽃몽울이죠? 만원입니다 세툴루사 일렉트라 라인이 너무 이쁘게 받았죠? 일렉트라 12,000원입니다 일렉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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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집식울쟁도 5,000원이에요 자 파이어플라워 요거 세트에 좀 많이 들어갔었죠? 파이어플라워 파이어플라워 요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아이라 그러셨어요 파이어플라워 다 쌍두에요 만원입니다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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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입니다 2만원 한 6,7cm 되는 새벽별입니다 2만원입니다 새순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 저는 새벽별 2만원입니다 그리고 마디바 사이즈는 좀 작지만 어우 이 아이는 오 휠릴이 장난 아니네 자 사이즈는 좀 작아요 참고해주세요 4.5에서 5cm 정도 되는 마디바 6,000원입니다 자 아모르파티 꽃선이 되게 크지요 만원입니다 만원 한 9cm 정도 됩니다 아모르파티 요렇게 피멍이 드는 아모르파티 만원입니다 아모르파티 모모금입니다 되게 사이즈 크네 원호금치고 7.5 어 얘네가 9cm 정도 되네요 12,000원 12,000원이요? 아 요거품이야 요거품이야 12,000원 사이즈가 엄청 커요 12,000원 원호금 요아이는 라탐입니다 라탐 이렇게 물이 들면 이렇게 들거에요 라탐인데 중국 상인들이 다 쓸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라탐 10cm 정도 되는데 아 진짜요? 없어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사이즈 크지요? 라탐 물건이 없답니다 라탐 화이트 그린이 음.. 됐네 한 5주 정도 돼요 5주 정도? 5,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5,000원 밥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밥이 진짜 많아요 작지 않아요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3,000원입니다 아 이제 봄되면 코너들 키우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벗는 거 아시죠? 껍질 벗는 거 진짜 신기합니다 축전 5,000원입니다 뭐 육두도 있어요 뭐 요건 얘는 사두인데 크잖아요 5두도 있고 이거는 뭐 랜덤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5,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당선 요 당선이 꽃이 얘네들은 아직 안 폈어요 당선이 3,000원씩입니다 당선 꽃 피는 아이들 샤넬 향수 향이 난다고 꽃이 어 이제 조금 있으면 꽃 다 나올 거죠 요게 비스코사 향기가 샤넬 향수 향이 납니다 꽃 향기가 너무나 좋은 비스코사 만원입니다 샤넬 향기가 납니다 마리아금인데 이게 애벌레가 침투했다 않았나 응 애벌레 침투해가지고 이제 눈물을 먹은 거 사장님이 이제 적심을 하셨어요 응 적심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마리아 복룡 복룡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탈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천막에 천막을 쳐주신 것 같아요 금기 어우 새끼도 금기가 너무 이쁘게 나요 이건 우주목이죠 응 우주목 꽃 팠어요 하나님의 이거 큰 고목 고목 같은 이거 얼마에 파셨었지 사장님 2만원 지금도 2만원 파시니까 이거 하나 남았어요 조작에 남았어요 어 우주목이고 이렇게 염작꽃이다 이거 2만원입니다 2만원 뽑혔어요 응 이거 얘는 우주목꽃은 염작꽃하고 좀 다르다 합니다 자 세트 특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번 두둘레아 세트가 두 세트 한정이었는데 아 너무 많이 찾으셨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좀 많이 이번엔 두둘레아 많이 좀 해주셨어요 자 두둘레아 파키피덤 브리티니 천여검 메돌리스 토이트트리닉까지 이 가격인데 10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드립니다 자 파키피덤이에요 파키피덤 15 정도죠 15 단품은 4만원짜리입니다 파키피덤 단품은 4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천여검 이것도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녀검 3만원이구요 자 애들리스가 목대가 이렇습니다 어 얘는 두수가 엄청나네요 그래도 한 4,5도 조금씩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안에는 한 4,5도 되는 것 같아요 애들리스 이렇게 목대가 큽니다 요 아이는 단품 15,000원이구요 자 부리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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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입니다 부리티니 10이나 13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그린이 어 뭐 조잡아 뭐 요일도는 넘을거에요 자 만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 분질을 하고 있어요 요 아이들이 하나씨한테 다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터들리아 오종 아이들 10만원 입니다 10만원 단품씩 하나대보다 훨씬 싸요 가격이 10만원입니다 자 요번에 택배가 어 빨리 음 아 지금 택배 대란이래요 그래서 어 내일까지만 신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월요일날 배송이 되구요 안그러면은 설날 지나야 지금 배송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깐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되요 토요일날 지나면은 배송이 불가하답니다 지금 택배 지금 대란인거 아시죠 어 그래서 음 토요일날까지만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택배가 배달이 될 것 같구요 안그러면 설날 이후에 배송이 가능할듯 합니다 택배비도 노릴 것 같아요 많이 자 2번 창세트는 어 10만원 무료정인데 여기의 대품 판도라가 있어요 대품 판도라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웨드도 있고 사운드도 있는데 이거는 원하시는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도라가 엄청 큰 아이구요 그 다음에 원종 슈퍼콜론과 서거시까지 해서 12만 8천원인데 10만원에 드리는 거에요 3세트 한정입니다 자 판도라 보세요 20cm 정도 됩니다 판도라 엄청 큰 제품이에요 원종 슈퍼콜론 원종 슈퍼콜론 13 정도 됩니다 원종 슈퍼콜론 그 다음에 AI는 서시 서시라는 창이에요 그거는 뭐 서브스격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됩니다 10만원 무료 배송이고 요아이는 3세트 한정입니다 자 3번 창세트는 먼디 스페셜 판도라 원종 에본이 1세대 마리아 로시아까지 12만원인데 10만원에 드리는 겁니다 무료 배송이구요 요아이는 3세트 한정입니다 자 먼디 스페셜 너무 이뻐요 먼디 스페셜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먼디 스페셜 요아이는 먼디 스페셜 빨리 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넣구요 자 원종 에본인데 탑이 이렇게 많아요 층이 인정해보니 탑 층이 많습니다 10일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판도라인데 요거는 조금 작은 대품 판도라가 아니에요 작은 판도라 12 정도 됩니다 25,000원이죠 요아이가 로시아입니다 로시아 로시아 요아이는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이는 1세대 마리아 1세대 마리아 요아이는 피망이 좀 되더라구요 12 정도 됩니다 1세대 마리아 5종인데요 요아이들은 많이 할인되는 거에요 요거 세트들은 다 원래는 12만원인데 10만원에 3세트 한정으로 드립니다 4번 창문 세트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5만원에 가격 보이시죠 할인되는 가격이에요 자 먼디 스페셜이 들어가구요 1세대 마리아이 1세대 마리아이 1세대 마리아이 6cm 정도 되는 나이까지 해서 5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5만원 훨씬 넘는 나이인데 5만원에 이 아이는 5세트 한정입니다. 5세트도 5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할인가가 엄청 크네요. 질리언금 다코투그레콘쟁 나이키문쟁 심야마 플로라타 6만9천원인데 5만원에 무료불송으로 해드립니다. 질리언금입니다. 이 질리언금이 완전히 굳어져서 이쁩니다. 모양이 공항모양처럼 이 아이 정도 사이즈 되고요. 다크초콜렛 군생인데 이 아이는 지금 3도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엄청난 가격 3도 군생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됩니다. 다크초콜렛 군생이고 나이키 나이키 보이시죠. 색깔 보세요. 2도 군생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무어마 콜로라타 이 아이는 4천원인데 서비스 같아요. 그쵸? 서비스보다도 더 하죠. 이 아이는 지금 할인폭이 엄청납니다. 6만9천원인데 5만원에 다크콘 세트는 철화 세트입니다. 디지아철화 티피철화 크라시안철화 턱시판철화 브레이비철화 스테철화 이게 이제 5만6천원인데 이제 5만원 무료불송인데 여기서 만약에 창철화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창철화가 두 개를 대체용품이 있어요. 먼지철화와 이제 마리아 철화가 있는데 이제 가격 대비로 이제 교체가 가능해요. 만약에 뭐 스테철화 뭐 티피철화를 빼고 먼지철화를 넣어주세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격 대비에 맞게 뭐 그런거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철화가 있다면 창철화랑 교체 가능하답니다. 자 레티지아 철화예요. 레티지아 철화 그리고 티피철화 티피철화는 단품은 8천원인데요. 크라시언 철화 크라시언 철화 단품은 이 아이는 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스틸 철화입니다. 스틸 철화 스틸 철화 이 아이는 7천원 이고요.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 이 아이는 9천원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턱시판 철화 턱시판 철화 이 아이는 9천원입니다. 단품은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은 어 이 총 5만 6천원인데 5만원의 무료 배송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멘디 철화나 마리아 철화를 창 철화를 원하시면 교체 가능한데 가격 안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원하신 걸로 교체 가능합니다. 교체 가능하십니까 교체 가능한 스틸 철화 가족 보편 СТ들 와 코마 창 Sophie 광장 우리 만들 Base nadzieję 오 분